웹스퀘어 퀵하이드입니다. 그리드뷰의 픽스트 컬럼, 컬럼 무브, 그리고 픽스트 컬럼 노무브 속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속성들을 사용하면 마우스 드래깅을 통한 컬럼 이동을 허용할 경우 틀 고정된 컬럼들의 이동도 허용하거나 방지할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사용 예의입니다. 픽스트 컬럼으로 좌측에 고정할 컬럼의 개수를 설정합니다. 컬럼 무브를 트루로 설정하여 컬럼 이동을 허용할 경우 픽스트 컬럼 노무브 속성을 통해 틀 고정된 컬럼의 이동을 허용하거나 방지하십시오. 예제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드뷰입니다. 현재 픽스트 컬럼 속성 값은 3입니다. 그리고 컬럼 무브 속성은 트루이고 픽스트 컬럼 노무브 속성도 트루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브라우저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좌측에 3개의 컬럼이 고정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측에 고정되지 않은 컬럼은 헤더를 드래깅하여 컬럼의 위치를 이동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좌측에 고정된 컬럼은 이동할 수 없습니다. 틀 고정되지 않은 컬럼만 이동 가능합니다. 스튜디오로 돌아옵니다. 픽스트 컬럼 노무브 속성 값을 펄스로 변경하고 저장합니다. 화면을 다시 로딩합니다. 틀 고정된 영역의 컬럼들도 헤더를 드래깅하여 컬럼의 위치를 이동할 수 있습니다. 화면을 다시 로딩하여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틀 고정되지 않은 영역의 컬럼들도 이동 가능하고 틀 고정된 영역의 컬럼들도 헤더를 마우스로 드래깅하여 컬럼의 위치를 모두 이동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웹스퀘어 퀵가이드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